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성훈 차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리노공업과 한미약품, LIZX1, 롯데쇼핑, 제너샘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은요. 오스테오닉, 마음 AI, 이루다, 흥구석유,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거나 내가 궁금한 점이 더 있다, 매수가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좀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민생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자세 공제를 계속 연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경기 남부권에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투자도 계속 이어가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원전 공급도 확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리노 공업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ISC의 러브 소켓과 반도체형 테스트 소켓보다도 IC형 쪽의 소켓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리노 공업이고요. 이 러버형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4배 정도 크기 때문에 리노 공업에 대한 좀 관심은 지금부터라도 ISC와 비교하면서 좀 둘 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 리노 공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30, 40%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시장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이 점유율만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은 자연스럽게 늘어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AI 양, R&D 쪽에서의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리노 공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증권사에서도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AI 양 쪽에서의 시장이 커질수록 저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노 공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AI 스마트폰 쪽에서의 변화 트렌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P 중심의 이런 매출 성장까지도 봤을 때도 이 리노 공업에 대한 관심은 계속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 뭐 채 GPT 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노 공업...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리노 공업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다음 종목이 오스테오닉인데 레몬테리님이 유튜브에서 오스테오닉 처음 들어본 종목이라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으니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 기업은 골 접합용 판 그리고 나사 개발 및 제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뼈와 관련된 임플란트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용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실 때는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북경 경북 메디컬 그룹과 덴탈 제품 중국에 대해서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이게 2025년 12월 중국의 인허가 완료를 좀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중국 쪽의 시장에 대한 진출도 좀 어느 정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3분기 매출액이 한 67억 원.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31%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크게 드러난 기업은 아니지만 개수적인 이룬 부분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세계 2위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인 짐머 바이오매드라고 있는데 이 기업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비브라운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ODM, OEM 제품 공격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세 유입이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단에 저항 구간이 있는데 딱 거기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조정을 좀 열어두는데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는 4,800원대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처음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하게 반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조금의 조정이 더 나왔을 때 매수를 해보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송 차장님의 중목은 뭐죠? 한미화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금 OCI 쪽과의 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로 많이 나눠지지만 또 한미화품이 OCI 쪽에서의 지분에는 큰 영향은 없죠. 한미사이언스와의 어떤 매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한미화품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면에서 보다도 이 사업 방향성이 이제는 좀 한미화품 쪽에서도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지금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는 한번 장 후반까지는 가봐야겠지만 장 후반 정도의 이런 하락세가 좀 좁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OCI 그룹이 이 폴리실리콘 쪽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 그룹을 이제 관심을 두고 이런 결정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이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쉬워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OCI 쪽 같은 경우에도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 한미 그룹 쪽에서의 신약 개발이나 이쪽의 투자 부분은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제가 봤을 때도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치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화품 함께 자세하게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일곱 번째 종목이죠? 네, 마음 AI고요. 마음 AI. 계속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AI 서비스 업체이긴 한데 CS2024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완전 자율주행 모델인 워브와 그리고 AI 휴먼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워브의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포티투닭과 좀 어느 정도 연계성이 계속 좀 과거에 나와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워브를 좀 발표를 하면서 주차장 이동 시 충전 로봇에 적용해서 이제 공급할 예정이라고 얘기 들렸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동사 워브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여러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을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3대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에 대한 기대감이 오래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기지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확대에 대한 개편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오디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온디바이스 AI 쪽에 그 자원을 배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때 동사의 경우는 미국 플러턴시에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현지 기업 3곳과 양의 MOU로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AI,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성우 차장님 바로 가겠습니다. LIG NEXT1. LIG NEXT1. 말씀 좀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4분기 때 실적, 재작년 대비해서도 한 46% 올라가는 34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반영이 됐어야 될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경찰청, 무전기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이현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작년 4분기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런 부분을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갖고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거의 해당 수주가 거의 4천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인도네시아 수출 부분은 경찰청 무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NEXT1의 수주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4분기 때가 수주 잔고가 약 14조 원 정도로 됐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의 수출이나 또 GRC 인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순조롭게 잘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수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 주번 여건상을 봤을 때도 굉장히 우호조로 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도 상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NEXT1 지금 저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에 오고 있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이루다라는 기업이고요. 이루다는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부분인데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의 전문 의료기기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미용기기 쪽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11일 때 미용 의료기기 하이저위를 러시아 인허가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저위가 하이프를 적용한 의료 장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최근 큐렉스도 러시아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루다 역시 이 부분에서 러시아 쪽에 나온다는 것을 러시아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동사가 좀 유화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작년 12월에 시크릿 프로가 미국 FDA에 대해서도 추가 승인을 받았던 점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동사의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게 클래시스가 405억 원 규모의 지분을 그 18% 좀 매각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당시 때 그 1만 1천 원대였던 1천 원대 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주가보다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지분 인수에 가능한 콜옵션 부여도 좀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한다면 상단에 7,400원 부근의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차이시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적응 비정으로 가져가보자. 알겠습니다. 이루다까지 자세하게 전략까지,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롯데쇼핑을. 롯데쇼핑? 말씀 좀 더 하겠는데 지금 롯데쇼핑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몇 년간의 실적으로 봤을 때도 주가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 그런데 롯데쇼핑이 4분기, 작년 4분기 어떤 특별한 비용 이슈가 없으면 저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4분기 영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900억대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우선 기존의 기존 점에 대한 할인점 그리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판쪽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컨트롤을 많이 잘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폭이나 그리고 작년 4분기 흑자에 대한 기대감을 이런 부분에서 가져간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할인점이죠. 슈퍼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 부분은 작년 4분기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표 개선 추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주요 자회사들이죠. 자회사들의 성과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따라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도 롯데 하이마트에 대한 점포 축소 이런 부분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쇼핑 이제 악재는 모두 또 반영되고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취지에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소장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흥구석유고요. 흥구석유. 이 흥구석유는 석유류 도소매 판매업체입니다. 그런데 뭐 직접적인 연관보다는 결국은 유가의 상승분에 따른 테마로서 많이 부각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일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지금 최근에 그 중동 위기에 따른 고조로 인해서 고조에 따른 부분들이 유가 상승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산이 된다 하면 결국은 코멘트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이상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0달러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먼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적절한 구간을 취해야 하는 게 매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시간에서 그 11월 말 때 그 흥구석유를 제가 좀 가져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데 유가 상승분에 따른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 WTI 관점으로 봤을 때는 80달러 선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적은 비중으로 매수가 가능한데 매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1만 5천 원대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제유가와 또 연동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흥구석유의 흐름, 국제유가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성홍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제너쌤. 제너쌤. 오늘 주가가 좀 4%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원래 PC 비용 쪽에 마킹,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제한적으로 갔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봤을 때도 기대감을 올해 상반기에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는 패키지를 절단하는 세호 싱글레이션, 그리고 EMI 쉴드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부분으로 지금은 사업 부분 쪽에서의 드랍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고객사도 다양화되는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항 쪽에서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고객사를 다수둔 제너쌤에 대한 부분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시적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시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많이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세호 싱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과 스마트폰 사업이 하향화되면서 경쟁사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강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제너쌤에 대한 수요의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너쌤, 우리 오늘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볼 기회다라는 의견으로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국내 기업 최초로 외국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인데 사후 면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업을 주로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긴 한데요. 3분기 때 실적을 확인해보니까 연기 기준 매출액이 261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8억 원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한 10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을 했던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국내 텍스프리펀드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지난 9월 월간 기준으로 최초 50억을 돌파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실적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싱가포르 창의공항 CRC 운영 사업자 재선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올해의 경우에는 외국이 관광객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국내 환급 사업에 대해서 고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4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1분기 때부터는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매수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 구간의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 들어와는 점을 봤을 때는 실적의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20가지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리노공업 말씀드립니다. 리노공업이요?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탑픽으로 이성욱 차장님 골라주셨고요. 반소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 종목인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는 매수가는 현재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6,600원까지 바라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4,580원인데 그 아래쪽으로 이탈하면 4,000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오늘 좋은 종목 20가지나 알려드렸고요. 여기에 탑픽 종목으로 리노공업과 글로벌 텍스프리 골라주셨으니까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죠.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